마태복음 24장 23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숙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를 파송하였고 또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 성자까지 파송하였지만 그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며 또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이렇게 그 불량이 죄의 불량을 채우라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파리세인과 대제사상들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탄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우리가 보라 성경에 나오는 보라 할 적에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이것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아니하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대로 안 하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한 페이지는 70년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이렇게 황폐하게 됐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포기한 후에 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주님은 이제 언젠가는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또 올라가셔서 그 모든 피값으로 받고 사신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등상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봅니다 육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을 보며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23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24장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 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 디도 장군이 그 금으로 이렇게 세운 금으로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웠던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 그 빨루라는 거 가지고 싹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정말 벽돌이 돌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몽땅 그 성전이 회파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요 24장하고 25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에는 지상교인 교회에게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4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24장 4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어느 때에 성전이 회파되어 가지고 돌이 돌 위에 남지 않는 다 무너뜨리는 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야 되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져야 되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하면 말로 미혹하며 또한 그의 행동에 따르는 행위와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령의 말인가 아니면 육으로 나오는 말인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인가 이것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결단코 교임에 넘어가서 싸움을 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 따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적에 주님께서는 가불간에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악간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리는 머리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싹다 십자가에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지혜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여기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산홍 그때 많이 빠졌어요 그 교포들이 와가지고 안산홍 교회에서 많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육신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해결해 주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았고 그리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건 알지만은 그 이단들은 있잖아요 끈질긴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혼의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육신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예수를 팔면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난리와 전쟁 소문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중국에서도 전쟁 소문이 일어난다고 날씨도 기후도 변화돼가지고 겨울에 오이 넝쿨이 다 죽었잖아요 가을 겨울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겨울에 날씨가 막 따뜻해가지고 오이 넝쿨에 또 거기에 꽃이 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진입하거든요 이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런 일이 여러 가지로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올 때가 아주 아니 됐다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민족과 민족은 이거는 내전입니다 내전 바로 우리도 북한과 우리 그 다음에는 또 이란과 이라크 전쟁 이런 것이 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내전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는 나라와 나라는 그건가나 이제는 국제전쟁이겠지요 국제전쟁이 일어나 안 하겠고 처처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면 재난의 시작이면 바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하는 때가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해산의 고통하는 때가 닥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근간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사랑이시거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며 원안을 풀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려하며 하는 이런 마지막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환란에 넘겨주고 그때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수가 채워질 것입니다 순교의 수가 많이 많이 그때 채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제에서 국내에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에 지금 택한 백성들은 여러가지 성령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너희는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중국에 있을지에도 이스라엘은 정말 싸마귀를 좋아해 이스라엘 저 아이 다장 이스라엘은 항상 남을 침공해 우리는 중국에서 이런 국제 뉴스는 못 보고 국내 뉴스에 잠깐 잠깐씩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을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참 싸마귀를 좋아한다 이렇게 머리에 인상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내가 목사님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건 그렇게 싸마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뉴스를 방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국가 시리아에서 막 이렇게 침공하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잘못 이렇게 전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런가? 하면서 다시 한번 시야를 넓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못 믿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불법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과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 나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발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잖아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데도 있고 또 구원의 복음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간에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이 지구선에 있는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을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복을 쭉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이렇게 시작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에 10절에는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이렇게 결석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저의 것임으로 시작돼서 천국이 저의 것임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천년 왕국 왕국 복음인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신약은 모두 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있잖아요 다릅니다 바깥들의 구원과 성소의 구원과 지성소의 구원이 다르고 그의 상급이 다르고 그 입는 옷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천국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래에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복음에 참여하는 자이며 이 천국 복음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가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우리는 지금 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나의 모든 가사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싸듯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혼신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문의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천국 복음으로 끝났으며 또한 마태복음 이 속의 시록이 되는 이 엄련하고 엄숙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천국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의 증언될 때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뭔가 하면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 오모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고 마지막 결말 짓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잃는 자는 깨달는 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7, 28절이네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화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그가 그가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사람들과 일의 동안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가 중동과 이스라엘이 화폐 조약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첫 3년 반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화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까지는 뭔가 하면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정한 종말까지입니다 그때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그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런 황폐한 것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유대인에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중동과 이스라엘의 칠력 조약을 맺었지만 첫 3년 반에는 3년 반, 첫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됐잖아요 첫 3년 반에는 다 모든 것이 조약대로 해나가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갑자기 짐승으로 변하여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싹 다 이전은 중단시키고 자기를 우상화하여서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그런 적그리스도의 가정한 그 형상이,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때가 그렇게 시급하다는 거 그 어떻게 시급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스라엘의 지붕은 싹 다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모두 널기도 하고 지붕 위에서 때로는 모욕도 하고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밥도 먹고 지붕 위에서 좌담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일하러 올라간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도 말라 이렇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밭에서 있는 자들은 거둣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 밭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나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세이처가 소동고모라가 멸망할 즉에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 물건이 좋아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돌아봤을 즉에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아이 뵌 자들은 죄를 뵌 자 젖 먹이는 자들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젖을 또 남에게 젖은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 먹이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대로 이대로 읽어야 된다 이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참고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정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있으면 이리 시급하고 이렇게 적박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도망하려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겨울에는 춥고 젖 먹는 아이와 이렇게 임신한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가 나 겨울에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나 겨울에 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 안식일 날에는 몇 볼을 걸어가라는 거 딱 정해놨어요 그 이상 더 걸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먼저 기도하라는 거래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즉에는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거는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입니다 창세 이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게시록을 보면 표범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발은 곰의 발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다는 것은 굉장히 재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표범같이 악하고 흉하고 그 다음에 곰 같다는 것은 한 번 딱 이래 디디면 곰 발은 있잖아요 누구도 곰 발에 디딘 것을 밟은 것을 누구도 빼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웅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와서 얘기할 적에는 절대 적그리스도의 웅변을 당할 자가 없대요 그렇게 게시록은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 3년 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찬송 부르는데 7년 환란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우리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 안 하고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세상아 잘 있거라 7년 환란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하면서 물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대체적으로 보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첫 3년 반 전 3년 반 때 첫 열매와 신부가 올라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해야 거기에서 환란 없이 환란 없고 평범한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이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첫 열매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권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환란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 그때 있잖아요 우리를 걸러서 싸이사이사이자 우리를 걸러서 믿음을 우리로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 타협하지 않는 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첫 열매로 우리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14장 1절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반렬에 우리를 전 3년 반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감아지 않은 이런 환란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런 환란은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없는다는 거예요 그날을 감아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아시리라 그럼 어떤 택한 자는 누군가 게시록 7장에 보면 이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게시록 7장에 보면 열두 집하에게 다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인을 쳤습니다 1만 2천 1만 2천 하나님의 인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서 예비처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에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열방들도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켜요 우리가 물론 율법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두 집하의 인을 맞은 자들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미혹하는 수단은 항상 같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며 주여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황폐해질 것이며 그것은 일단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또한 있잖아요 진동과 방응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 동반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뻔뻔스러워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요 그들은 있잖아요 항상 같이 하여튼 그들도 그게 사명이 있겠죠 마교의 사명으로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한 날에도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끌어뜨리려 하는 거 이러면서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상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 안 하고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미혹을 당하거나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어라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광야에는 왜 나가지 말라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꿀을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럴 적에 거기에서 광야에서 막 소리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세례 요한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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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구경하러 왔을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소식이 소문이 나와서 대제사상과 석유관들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그 대제사상과 석유관들도 세례 요한을 구경하러 간다고 거기 갔어요 세례 요한한테로 갔을 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적에 세례 요한은 그 대제사상과 석유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그들을 막 질책했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광야로 예수님도 그 사람들 틈에 함께 광야로 갔을 적에 그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이 밝아가지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영으로 진리와 비진이를 분별하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런 유대인들은 모두 다 구전으로 후대들에게 후대들에게 다 책으로 아니고 구전으로 다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그러기 때문에 보라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너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면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골방에 있다 해도 골방에서 그때는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은밀하게 하라 했잖아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 가지 은밀 그래도 너희가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뻔적인 같이 인자익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깐 그때 저 그리스도가 극심하게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럴 적에 그때는 주님이 이 마음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후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뻔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아주 가까이 온다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독시들이 모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게시록 19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우의 기적과 표적을 시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은 모두 다 불붙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그건 불붙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나중에 멸망 왜 게시록을 있잖아요 다 못하게 하는 거 여기는 게시록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의 영광의 승리와 마귀와 사탄의 멸망의 종말과 그리고 우리 이기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며 천국 복음을 끝까지 열방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기는 자들의 비밀의 영광을 게시록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러 아울러 성령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 생명수, 샘물을 열국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신부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게시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게시록 말하면 무섭다고 하지만 이 게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을 주는 언약이며 이 게시록을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게시록 6대 인을 띌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게시록이 보면요 먼저 물질적 바벨론이 있고 종교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일만 악의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질적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물질적 바벨론을 심판한 후에 그 다음에는 종교적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종교적 바벨론의 실체 바벨론이 저 그리스도가 가장 유용하게 썼던 것이 바로 천주교 천주교가 있잖아 반디강, 바티칸 지도에서 보면 가장 작은 점한남입니다 바티칸이 점한나로 된 그 작은 곳이지만 그 바티칸에서부터 천주교가 전 지구촌을 몽땅 다 점령하고 있고 다 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선한 사역도 했습니다 또 선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계명을 취소해버리고 식계명을 두루개로 쪼개가지고 자기네가 식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식계명과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았던 식계명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 그리스도는 천주교를 마음껏 이렇게 씁니다 도구로 쓰고는 나중에는 그를 다 벌거벗겨가지고 그를 불태워 살라버립니다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천주교에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다 그 돈을 몰수해가지고 나중에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많은 성들이 죄악의 도성이 다 무너집니다 죄악의 도성, 도박하는 도성들이 큰 도성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도성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도박로는 특별한 나라 도시도 이런 것이 다 함락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와 동시에 네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인이 되진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하는 해가 달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을 성경에 기시로 기록해놨고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빠른 속도로 불러집니다 그때 두 증인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적그리스도 그런 것을 행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두 증인은 사명을 다 완성하고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들은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으로 말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물까지 교환하고 이 죽은 것을 경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경축해요 그래서 시체도 거리 옆에다 놔두고 방영하면서 그때는 이건 후 3년 반이니까 전 3년 반에 떠난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못 보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광경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뭐든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귀가 민감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영적 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하늘에서 생기를 주어 이들이 안에다가 이들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들이 누워 시체로 누워있는데 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건 그때도 상상할 수 있어요 뉴스 방영하느라고 찍었는데 생기가 들어와서 쭉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그 다음에는 하늘을 올라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은 곧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나팔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세하게는 이렇게 말 못했어요 시간상 관계로 그러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가 여기 31절에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니까 이 큰 나팔 소리는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있잖아요 길게 불어요 일곱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천사를 보내요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가 둥그러니까 둥글잖아요 둥글잖아요 지구가 그러면 미국은 밤이면 우리는 낮이고 미국이 낮이면 우리는 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일곱째 나팔 이 모든 것이 다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길게 울려퍼질 지게는 천사들이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로가 돼서 디아스포로는 뭔가 하면 그때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되니까 나 다 도망쳤거든요 디아스포로로 정세계 각지로 도망쳐서 지금은 많이 많이 다 귀국했지만 안직도 귀국채 못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는 이렇게 분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는 있잖아요 후 3년 반에 남아있는 그 알곡 신앙들 알곡 신앙들 그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싹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공중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다 끌고 올라가요 다 데리고 올라가서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올라간 것만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서 예복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전번에 설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올라는 갔는데 예복이 없어 친구여 어찌 예복이 없느냐 했을 적에 그 사람은 유구무원이거늘 그 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예복이 있어야 되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복이 없으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걸 24장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기를 원하고 또 물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이제 25장 30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성소에는 있잖아요 나의 바깥들에는 예수를 믿을지게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성소까지 올라가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럼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지상소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구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중에는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할 것 같으면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복음에 나도 참여하는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합당한 자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따르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또 허락되면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는 25장 등불을 가지고 나온 슬기로운 다섯천여와 미련한 다섯천여 이 얘기가 있고 또한 교회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다 지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